네, 매서운 한파와 폭설의 사고도 속출했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눈길 사고 7건이 발생해 9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. 또 어제 오후 2시 2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119가 안전조치에 나서는 등 30여 건의 사고와 안전조치 가 이뤄졌습니다.